이 히오리가 명품 안 입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요 가짜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꼭 자기 자랑합니다 비방하고 자기 자랑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들이 남 비방하고 자기 자랑합니다 왜요? 진짜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가짜니까 가짜는 인정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거죠 인정감을 받으려고 그래서 비방과 자기 자랑 이것이 가짜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펴겠습니다 잘못된 자랑 이 가짜 자랑 왜 하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 크리찬의 구별된 삶 우리는 차별에 돼 있잖아요 차별된 삶이 무엇인가 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지 선생들 세상이죠 잘못된 자랑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화자찬하고 또 비방합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거든요 크게 보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니까 영성도 없으니까 정체성도 없으니까 자신감도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일수록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누굴 비방해요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 병 들었거든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만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화자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고 갑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한다 이게 자화자찬 아닙니까?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건데 제목 삼을 게 없어 이걸 삼았어요 이효리가 명품을 안 입는 이유 짤이라고 그러죠 밈 이렇게 짤게 짤게 나오는 인터넷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오빠는 사람을 옷으로 판단해 그러면서 찐짤같이 생긴 애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몸부터 스캔을 한대 그리고 맨날 묻는데 뭐 입었니 어디 거니 얼마짜리니 자꾸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명품 옷 안 입어 그런다고요 이유가 뭐냐? 내 자체가 명품이니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말 못하죠 이효리니까 하는 거지 이게 참 크리찬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헛된 자랑 안 해요 우리 명품으로 걸칠 필요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만큼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뭐 치장할 게 있습니까? 무한대의 공급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맨날 자꾸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포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유리 같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능력이 있는데 뭐 가짜 갖고 그러겠어요 자꾸만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열등감 두 번째는 열등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려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악영향 그게 뭐냐 하면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프레임 동조현상이라고 그랬죠? 지난주 앞부분에 설명했었는데 엘리베이터 탔을 때 보통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입구 쪽으로 그런데 벽면을 쳐다보는 사람 첫 번째 세 명 사니까 반침 돌고 두 번째도 또 세 명 사니까 여섯 명 정도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벽 쪽을 향해 이상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동조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동조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동조현상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자랑을 하다 보면 열등감에서 시작된 건데 열등감이 하도 많으면 다 따라해요 이거 건강한 사람들도 따라한다고 바보죠 최인철 교수라고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꽤 된 거예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읽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안에 나오는 동화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핑크 대왕 퍼시 이야기예요 영어로 하면 퍼시 더 핑크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핑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핑크색을 그러니까 그런 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핑크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핑크로 바꾸라는 거예요 신하들의 옷도 핑크로 바꾸라 지옷도 핑크 나무도 핑크 동물들도 핑크 그러니까 염색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강박에 걸려가지고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 핑크로 염색을 해버리는 거예요 핑크 대왕이지 퍼시 핑크 대왕 그런데 아무리 염색해도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하늘 하늘 어떻게 핑크로 바꿔 그래가지고 불가능하니까 전정응응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승이 있는데 지혜로운 스승인데 스승한테 가가지고도 방법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미치겠다고 하늘을 핑크로 못 바꿔서 미치겠다고 그랬더니 스승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이게 병든 제자 왕인데 내가 이미 핑크로 바꿨다고 이 안경 쓰고 보라고 핑크색 안경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았다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아닌지 같은 얘기인데 이게 프레임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핑크색 안경을 다 씌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핑크색으로 보이도록 이게 마귀가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안경 막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경을 놓고 보니까 세상은 다 정상같이 보이고 교회는 이상해 보이고 바울은 이상해 보이고 하나님의 종도는 이상해 보이고 뭐 그런 거죠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니까요 개개인도 놓고 볼 때 열등감인데 이게 다 모여놓으면 공동체로 하여금 이게 프레임을 갖게 만든다고요 세상의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보면 다 세상적인 거고 엉터리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경 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담에서 또 상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 그런 얘기죠 똑같은 프레임 벗겨졌다 그런 얘기죠 색안경 벗겨졌다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열등감에 있으니까 자기 증명에 온통 신경 써요 요즘에는 명함 같은 거 안 들고 다니는데 명함 아니면 카톡이나 프로필 같은 데 써놓는 거 죄송합니다 또 그러면 다 바꿀까 봐 말도 못하겠네 정확히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웃긴 명함 봤는데 명함이 도화지 반장이야 거기다가 앞뒤로 빡빡하게 자기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살았는데 불쌍하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까이 안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많이 쓰면 많이 쓰면 병 든 거거든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굉장히 열등감이 있고 그 사람 옆에 갖다 물릴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자기 증명에 매달려 있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거든 나중에는 다른 사람까지도 다 오염시켜버린다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다라는 것입니다 병 들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열등감 공동체는 프레임 이게 마이거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자인데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포장이고 두 번째는 과장이고 세 번째는 남의 공로를 빼앗아 오는 거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포장을 합니다 11장에 넘어가면 14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마귀가 포장하는 거죠 같이 하니까 가면 쓰고 포장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고 가짜죠 자기가 아닌 거 13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장해요 막 과장한다고 포장하고 두 번째는 과장 포장은 가짜죠 그리고 과장하는 거는 진짠 진짠한데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간증도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전문적인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은혜를 받았겠지 그래서 간증을 해 간증은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만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한 것 같아 첫 번째 간증할 때가 있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게 동일한 걸 여러 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어디 강의 나가면 꼭 간증하는 사람도 내 앞에 붙어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 기억이 나는데 듣고 싶지 않았는데 똑같은 간증을 세 번 들었던 적이 있어 네 번 틀리네 처음에는 뭐 다섯 번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오십 번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오백 번 그러다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과장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뭐 기억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야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런 거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개인적인 얘기하는 건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인간이 그래요 되게 그런 거라고 제가 어저께 설교할 때도 내가 야궁에 맞은 거 여기 맞아서 1년이 아팠다고 그러는 거 진짜였나 죄송합니다 6개월 아팠어 6개월 내가 대충 생각해보니까 한 6개월쯤 아팠던 것 같아 근데 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1년이라 그랬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간이 그래요 제가 옛날 거 한번 찾아봤거든 옛날에 그것도 설교 한번 했었어 그때는 6개월이라 그랬다고 벌써 뻥이잖아 그때는 6개월이라 그러고 지금 와서 또 1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기억이 제대로 안 났을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한 번 6개월이라 그러면 6개월을 가야 되는데 또 이게 바뀌어요 잠깐만 인간이 그렇게 과장한다니까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들이죠 마귀가 또 과장해요 마귀 창세기 보세요 마귀는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렇죠? 뱀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로 가면 뭐로 바뀌어요? 용이래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그런 거라고 본질이 뱀인데 지가 용이래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왕인데 양이라고 그러잖아 오히려 낮추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마귀와 차이점이 그런 거라고 잠깐만 이렇게 과장하는 것 같은 거 잠깐만 없어야 돼요 과장하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애가 너무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고 사람이 천만 명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과장하는 거예요 많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천만 명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과장하지 말라고 내가 수천번도 더 얘기했잖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과장과장 우리 다 그러고 있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이 정도 과장 그래서 표현할 때 저도 글을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수식어 안 붙이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짧게 짧게 그래서 요즘에 느끼지 않습니까 되게 그냥 긴박하게 넘어가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뭐 위대한 큰 거대한 뭐 이런 거 안 붙이려고 그래요 그냥 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릇이에요 과장하는 버릇 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세상 주사하고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과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의 공로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수고를 빼앗아 간다 1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거 없으면서 결과 좋으면 마치 내 거이냐 숟가락 얹어놓고 그러는 거 있죠 사도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홀로 하나 다 동력자들이 같이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이렇게 고성선교 갔다 오고 난다 남의 누구 때문에 잘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열심히 뛴 거지 그렇죠 이건 목사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준비원장도 아니고 다 각자 역할에서 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홀로 다 한 것이냐 그런 거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상대가 필요한 거고 공로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이렇게 남의 공로 뺏어오려고 그래요 사도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니까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들이 전도해놓은 것을 가서 가서 뺏어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뺏어오려고 그러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전도 새로운 영혼들 살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 새가족 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초신자들이 돼 드디어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판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이 이동하면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허탈하잖아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건데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하는 바울의 이 자세 이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어야죠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질하고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열등감과 그것이 커져서 공동체의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그래야 자기가 편안해지니까 방법은 뭐예요? 포장하는 거 가짜죠 가장하는 거 또 하나 과장하는 거 아까 과장 발음이 이렇게 다 빠졌지 포장 가장 가짜로 포장하는 거 가장 포장 가장 요즘에 내가 경상수 사람들하고 교재를 많이 했더니 자꾸 발음이 나빠져 포장 가장 그리고 과장 과장 그리고 세 번째는 공로 도둑질 이런 거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기밀에도 보이고 이런 흔적이라도 보이면 단호히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리찬의 구별된 삶 크리찬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차별된 삶이 뭐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는 건 또 다른 말입니다 자랑거리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시잖아요 막 주신다고 그러면 그 자랑거리 받은 거 그걸 은혜, 은사, 축복 거래요 그걸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알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목적은 뭐냐 영혼 살리기 위한 거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세양으로 살고 증인으로 살고 받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니까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세상에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에요 한번 볼까요 13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 그러니까 받은 것만큼이라는 뜻이에요 받은 것만큼 받은 게 있으면 내려놓고 받은 게 있으면 흘려보내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버리라고 준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그거 폭포의 원리, 낙차의 원리 그러잖아요 물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높은 곳에 있으면 사실 불안하거든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뚝 떨어지면 떨어질 때 낙차가 생겨서 발전기 돌리고 에너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부인할 때 최고 에너지가 나와요 뚝 떨어질 때 에너지가 나온다고 잘난 척할 때는 잘난 척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가짜라니까 포장하고 과장하고 남의 거 뺏는 거라니까요 이거 다 가짜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고 뚝 떨어져 버리면 거기서 파워가 생겨요 그게 낙차 원리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가짜로 포장하잖아요 뱀인데 용이래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왕인데 양이래 이게 의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왕입니까? 양이라고 그래야 돼요 어린 양이라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야 되는 거죠 빌리포스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 되시고 사람 되시고 사람 중에서도 죄인 되시고 죄인 중에서도 죽기까지 복정하셨다 이게 뭐예요 낙차잖아요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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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런 길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품으라고 그거죠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죠 우린 자기 부인이지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빌리포스 3장 보니까 자기도 원래 가짜 선생들하고 같은 부류였잖아요 바리세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도 니네 잘한다 나도 옛날에 너 같았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랑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앞에 나오잖아요 난지 8일 말에 할레바카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빌리포스 3장 7절 8절 9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단 해로 여겼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높이잖아요 그리고 또 배설물을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고 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내 의의는 율법에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다 이게 고백 아니에요 이게 성도와 세상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보면 알잖아요 마귀의 사람 맨날 지 자랑만해 자화자찬 그리고 잘 보면 우리도 느끼죠 저거 열등감이네 열등감이라서 맨날 명품이나 이렇게 두르려고 그러고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애쓰네 가차니까 가차니까 포장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남의 거 막 공로 뺏으려고 그러고 과장하고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뭐 이 정도면 냄새 나지 않아 우리가 다 거기 속했나 그럼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범위의 한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받은 거다 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 흘려보낸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에요 거기서 파워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화목이 뭐라고 했어요 이러면 화목이 이루어져요 카탈라소 카탈라소 얘기했잖아요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내게 주신 것들 너한테 내주고 너의 약함을 내가 받아가고 교환하는 거니까 교환하는 게 화목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능력을 줬습니까 힘을 왜 줬어요 교환하라고 내 힘과 네 약함을 교환하자고 왜 사랑 줬어요 내 사랑과 네 미음을 교환하자고 왜 우리가 똑똑하죠 너의 멍청함과 나의 똑똑함을 교환하자고 그런 거죠 계속 교환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식을 줬어요 나의 지식과 너의 무식함을 교환하자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고 그러면 영혼은 어떨 거 아닙니까 그 길 걸어가는 길을 갔자 뭐 그런 거겠네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목적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찬송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삶이 잠깐만 세상적 것들 받은 것들이 세상은 되게 막 선망이 된 걸 여기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나중에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높이고 그럼 그게 증거라니까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이고 권력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자꾸 그걸 자랑하니까 그럼 그거 뭐예요 십자가 원수지 그거 가짜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복음 증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영혼 살리라고 5년의 영화인데 2017년 이 영화 얘기하고 마치죠 주 키퍼스 와이프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주 키퍼스 와이퍼 주 동물원 동물원 지기 키퍼 동물원 키퍼스 와이퍼 동물원 지기의 아내라는 영화인데 여자가 착하게 나와요 거기도 자전거 탁하라 그러니까 되게 동화적으로 나와 자전거 타고 동물원 여기가 이제 어디죠 폴란드 폴란드에 있는 동물원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보면 뒤에 조그만 낙타가 따라와 막 뛰어오고 낙타가 뛰어오고 뭐 이렇게 사자한테도 안녕 굿모닝 뭐 기르고 되게 목가적이에요 와 재밌다 그런데 갑자기 꽝꽝 소리 나더니 독일군이 들어오는 거야 2차 대전 때 얘기거든요 그리고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 동물원이 나찌에 뭐 부품 보급품 창고가 돼버리나 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홀로코스트가 벌어지죠 유태인들 잡아 죽이고 그때의 이 이 이 이 이 여자 주인공이 유태인들 숙여주기 시작해요 동물원 여기저기에 동물들과 함께 300명 살렸어요 300명 되게 재밌어요 용기 희생 감동 구원 이야기 저는 오늘 쭉 읽어보니까 그 유키퍼스 와이프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모든 명랑함 밝음 능력 힘 뭐 사랑 그 모든 걸 다 뭐로 바꿔요 화목에 화목 그걸 주고 생명으로 거두어지잖아요 생명으로 그러는 다음에 너무 통쾌한 게 뭐냐면 이제 전쟁 끝나요 이제 뭐 독일 폐방하고 그리고 다시 또 동물원 열어요 그리고 얘네라가 똑같이 돌아와 참 이게 잘난 척도 안 하고 자기가 대단하다 그러지 않고 쉰들러 리스트 같이 뭐 비장 쉰들러 리스트 막판이 너무 유치하잖아 막 혼자 울고 갑자기 저거 왜 우나 저러고 그냥 쿨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스피버거도 그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난 척해서 아니 하여튼 좀 아쉬웠어 그게 근데 이건 쿨해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쭉 넘어가는데 역시 새로운 영화가 더 쿨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감동이 더 남죠 일상 우리 정도도 그런 거라고요 그냥 쭉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희생하고 그냥 일상 사는 거예요 뭐 주님 앞에서 칭찬 들으면 되니까 사람 앞에서 칭찬 듣고 뭐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열등감에 있으니까 그래 자꾸 사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칭찬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이 칭찬하면 이미 상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쿨하게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거든요 그게 정도의 모습이다 그런 길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읽으면 끝나겠네요 쭉 읽고 마칩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진이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어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다시 정리하면 잘못된 자랑 세상적 자랑 마귀적 자랑 이거 개인적으로 열등감이고 혼자 안 끝나요 마귀가 유도해서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다 병들게 만들어놓는 거고 한심하게 만들어버려 하는 방법이 뭐예요? 포장, 과장, 공로, 도적 그리고 세상에서 이거 직장에서 이거 되게 맨날 보는 거 아니야 내가 해놨는데 네가 우영우에도 나오대 나쁜 변호사가 지가 다 이런 거 막 뺏어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받은 거에 다 받은 거를 내려버리고 흘려버리고 화목으로 쓰고 목적은 뭐예요? 복음이고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영혼구원 영생에 투자하는 그래서 보아를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늘에 쌓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마귀의 세력들을 무리치고 밝음으로 승리하는 종대기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멘